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권준우입니다 한류 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아이돌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 앞에 있는 이 제품들이 바로 2020 아세안 한류 박람회에 참가하는 우리음악 소비재 기업들의 뷰티 제품들인데요 한류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메이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모델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아세안 한류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제안을 대표해서 참석해주신 우리 싱가포르에서 오신 호윤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싱가포르에 온 호윤입니다 Hello everybody I'm being from Singapore 한국에 오신지 벌써 2년이나 됐다고 했는데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좀 전에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친구를 만났어요 그 이후에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하셨어요 2년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어 문화에 관한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 매력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매력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국어 문화에 관한 경험을 통해 ministry. Great, από 내 origin. Every season I get to try different things and different experiences and different festivals as well that I could attend and for me that was really really fun and definitely Korea is way bigger than Singapore. So there was so many different cities I could explore and in each city there is different food and different events as well so that was really really interesting. And one more thing that I really liked was how Korean people dress themselves and their 패션, 메이크업은 싱가포르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국의 패션과 메이크업은 싱가포르에서도 더 유명합니다. 듣고 보니까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인지 저도 이제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한국 메이크업과 싱가포르 메이크업에 혹시 다른 게 있나요? 저는 가장 큰 차이는 싱가포를들이 많이 발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대한 관련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한국인들은 많이 발매한 것보다 많이 발매하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발매한 것 같아요. 싱가포를들이 발매한 것에 대해 매우 발매한 것, 일본 스타일, 한국 스타일, 미국 스타일, 각종 어떤 것들의 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요즘에선, 한국 스타일의 발매가 훨씬 더 유명합니다. 그럼 한국 메이크업이 인기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K-POP와 K-Drama가 더 유명해지고 그리고 싱가포로도 더 유명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느낌의 멋진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메이크업은 아주 간단하게 보이네요 한국 메이크업은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메이크업이 바로 K-POP 아이돌 메이크업인데요 아이돌 메이크업이라서 예전처럼 색조가 굉장히 과장된 그런 강한 메이크업이 아니라 지금 방금 혜연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트렌드는 색조도 색이 좀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힘이 좀 많이 빠져 있는 내추럴한 메이크업이 트렌드로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럼 내추럴한 아이돌 메이크업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공사부터 튼튼히 해야 되겠죠? 세안 후에 토너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미스트를 사용할 때가 피부 컨디션을 올리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미스트는 바로 아이밀 러브 로즈하트 투톤 오일 미스트 오일층과 에센스층 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는 이런 제품들은 충분히 흔들어 주셔야 돼요 이 제품이 흔들면 색이 굉장히 러블리한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장미 콧수가 64.93%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면 음 냄새가 너무 좋아요 자 눈 감아 보시고요 뿌릴게요 마스크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스크팩 뭐라고 써있죠? 자 이 마스크팩의 특징은 천년초 추출액과 그리고 만다린 추출액 그리고 라벤더 추출액 이렇게 세 가지로만 들어있고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방부제 없이 3년 간다고 하네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마스크팩까지 굳이 할 시간이 없다 근데 뭐 바쁜 상황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번에는 아이패치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붙일 아이패치는 디토 스킨 그린티 브라이티닝 아이 마스크인데요 자 열어보면 보이세요? 이렇게 녹차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이패치를 하고 나서 적정 시간이 지나면 패치를 떼고 자 스킨케어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정말 중요한 단계죠 피부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바로 자외선 차단 자 루미니스 레스트풀 데일리 선스크린 자 이 제품을 이용해서 자외선 차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얀색 크림 제형으로 되어있는데요 발라보시면 발랐을 때 느낌이 벡타 현상은 일단 없는 것 같고요 크림 타입으로 굉장히 좀 가벼운 크림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제 피부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에 쓸 제품은 미미투 딥오션 모이스처 비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크림 타입으로 되어있는데요 저는 이런 크림 타입이 좀 촉촉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즘 아이돌 메이크업 두껍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피부 톤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부 표현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 메이크업이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요즘은 아이섀도우 색상을 어떤 색을 썼다라고 느껴질 만큼 강한 색을 사용하거나 강하게 표현을 하질 않아요 눈두덩이 전체에 넓게 발라주도록 해요 앞쪽과 뒤쪽은 좁아들고요 가운데는 넓게 해서 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방금 잡았던 음영 컬러보다는 한 톤 좀 더 포인트 컬러가 될 수 있는 컬러를 선택해서 눈 떠보시고요 눈 뜬 상태로 체크를 해서 감아보세요 보여지는 위치까지만 살짝만 보여지게 포인트 컬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아이라인 아이라인 같은 경우도 요즘은 너무 강하게 빼거나 그러지 않고 아예 아이라인을 안 그리거나 또는 뒤쪽만 살짝 그리거나 하는 게 트렌드거든요 음영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속눈썹이 긴 호연 씨한테 제가 정말 소개해주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마스카라입니다 이 마스카라는 프리비아 글래머러스 리치 롱 앤 볼륨 마스카라 이 마스카라의 특징은 워터프루프예요 근데 따뜻한 물에는 굉장히 손쉽게 지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스카라의 장점은 볼륨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터가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올 한 올 깔끔하게 빗어서 올릴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눈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부 표현 한 다음에 눈썹이 들어가는데 그냥 바로 하기보다는 이런 스크러쉬로 한번 털어내고 눈썹 메이크업 할 때가 좀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볼터치 하실 때에는 광대표 전체를 감싸 안아주듯이 살짝 혈색 있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돌 메이크업의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활동량이 굉장히 많고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지속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리얼러브인 매트 스테이 립입니다 입술 전체에 베이스 컬러를 발라줍니다 외곽 라인까지 너무 꽉 채우기보다는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그냥 서서히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컬러를 안쪽에만 살짝 넣어주도록 할게요 안쪽에 이렇게 색을 올려주고 브러쉬를 동글리면서 펴발라주게 되면 살짝 물든 것처럼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브러쉬 이용해 주면 좋아요 이건 사실 섀도우 브러쉬인데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얹어져 있는 립 제품의 컬러를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주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립 제품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매트한 질감이 이렇게 표현이 잘 되는 립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입술이 반짝거리는 그런 글로시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성숙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무리해봤는데요 아직 메이크업 못 봤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아직 거울을 못 보셨어요 그래서 한번 메이크업을 어떻게 되는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오 와우 와우 괜찮아요? 나의 메이크업이 너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메이크업을 많이 넣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때 그래서 나의 메이크업이 정말 강하게 되었을 때 그런데 아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메이크업은 K-POP 아이돌 메이크업이었는데요 아이돌 메이크업이라고 강한 메이크업이 아니라 아이돌 메이크업 중에서도 트렌디한 그런 내추럴함이 잘 전달되길 바랐었는데 그게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국 제품들로 이제 메이크업을 받아봤잖아요 한국 제품들에 대해서 어땠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한국 제품들이 정말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그리고 모든 이 제품이 정말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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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싱가포를맨의 친구에게 추천할 것 같아요 음.. 한국 제품들이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그것도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들은 한류방람회 홈페이지와 바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메이크업을 준비해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